아 손녀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아직 세상은 너무 따뜻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 국내 노래 중에 가사가 되게 이쁜 노래가 있어요 그 한걸음 더 라는 곡인데요 이 곡 후렴 가사가 한걸음 더 천천히 간다 해도 그리 늦는 것은 아냐 뭔가 이 가사가 너무 이쁘더라구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급하신 저도 되게 조급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모두 한걸음 조금 천천히 가도 늦은 건 아니라는 것을 노래를 통해서 들으려고 합니다 윤상의 한걸음 더 들려드릴게요 갑시다 갑시다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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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든 건 모든 건 놓치긴 아쉬워 잠깐 동안 멈춰 서서 머리 하늘을 봐 우리 지친 마음 조금만 줄 수 있게 할 거야 한 걸음번 천천히 간다 해도 둘이 늦는 것은 아냐 이 세상도 사람들 얘기처럼 복잡하지 말은 않아 그리고 만화와 함께 지금은 줄 수 있게 할 거야 한 걸음도 천천히 간다 해도 그리 늦는 것은 아냐 이 세상도 사람들 얘기처럼 복잡하지만은 않아 한 걸음도 천천히 간다 해도 그리 늦는 것은 아냐 이 세상도 사람들 얘기처럼 복잡하지만은 않아 감사합니다 연주를 안 했어요 박수 쳐들고 싶었어 너무 감사합니다 기회가 너무 잘 먹었습니다 아 네 한국 남아서 끝나고 마시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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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ine